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우크라나 전장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용병 가운데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가슴에 우크라나 국기 패치, 어깨 히로마르 패치를 한 일본인은 문장구라고 쓴 종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군사작전을 참여한 까레이스키 예프게니킴은 러시아 정부의 용기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19세의 예프게니킴은 침착하게 대전사 미사일 꼬르넷으로 돌격해오는 우크라나 전차를 격파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기 하루 전 아프리카 인사들을 불러 러시아의 원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식량이 절실한 국가들에게는 무료로 곡물을 보내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빚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러시아 아프리카 간 무역액이 180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교역을 통한 아프리카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제수단도 달러저탈피해 거래국 자국통화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에는 예프게니 뿌리고진의 바그노 그룹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아프리카의 테러 분자로부터 각국 정부를 지켜주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에 있어서 바그노 그룹은 굉장히 유용한 외교수단입니다. 외국의 러시아군을 파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군을 움직이려면 입법부인 부마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그노 그룹을 해외에서 움직이는 데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시만 내리면 그만입니다. 바그노 그룹은 군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군과 작전을 조율하지만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바그노 그룹은 바그노 그룹에서 치열하게 우크라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그노 그룹의 70%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